그리고 이 다올투자증권, 다올투자증권 이지수, KTV투자증권이 바뀌었죠 이름? 우리 지수연구원이 셀트리온 미국 바이오시밀러 처방실정 근데 이게 그 삼성에서 나왔던 건 약간 조금 마켓쉐어가 이게 지금 31%로 나오거든요 인플렉트라가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 람미시마의 유럽에서는 31%입니다 31% 그리고 트룩시마는 27.4% 트룩시마가 혈액암치료제 잖아요 안성기 국민배우가 지금 혈액암투병을 하고 있다는데 아 정말 진짜 이제 이런 근데 요즘에 항암치료제가 좋아도 그렇게 생존율이 안전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셀트리온에서 좀 그런 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허주마는 1.6% 이 삼성바이오피스가 점유율이 더 높아졌다는 거 그죠 요건 좀 뼈아픕니다 사실 아 요거는 좀 뼈아파 그래서 요게 지금 31%가 되는게 처방수량으로 해서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처방액 돈으로 기준하면 31%가 안나오는데 처방수량으로 해서 31%가 나왔다는거 여기서 이제 이지수 연구원이 생각하는거 임플리케이션 2022년 8월 오리지널과 바이오심뮬러의 처방실적 모두 전활대비 증가 인플렉시맵 바이오심뮬러는 수량기준 40% 달성하면서 가파른 성장지속도가 있다 오리지널 레미케이드의 마켓쉐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50% 마켓쉐어 달성도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네요 트룩시마의 경우 처방수량과 처방액 기준 20% 후반대 마켓쉐어 기록 아직까지 대규모 가격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요정도 점유율에서 이제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허주마가 좀 10%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온트라젠트에 역전당한게 사실 조금 뼈아픕니다 뼈아파 여튼 뭐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데이터는 우리가 감정을 배제하고 딱 미성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금 안좋게 보는데 허주마 보다 더 많이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